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그 뭡니까 아 레일런 심보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세요 일단 기존의 심보를 버리고 자 지금 940만이지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1370개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장착을 하는거죠 원래 수공이 945만 아 아 9 8억 7천정도 날라갔군요 아 수공이 천만대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제 점프 공격을 합니다 1100만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더 올라가다 1200까지 가나 어 1200까지 가면 사냥하는데 1200까지 될 것 같은데 어 기본 사냥할 때 요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길축 정도는 빼줘야 되나 어쨌든 요정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일런 심보를 옮겨 보았습니다 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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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